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산타사비나 대성당에서 거행된 재예식에 참여합니다.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이 교황의 머리에 재를 얹습니다. 다만 교황은 무릎 통증으로 참회 행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. 대성당에서 행렬을 기다린 교황은 사순 시기를 더욱 잘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나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기 위해 그동안 써왔던 가면을 벗고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나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고 내면을 벗고 내면을 벗고 내면은 자신이 없으니 삶은 아니지만, 삶은 아니지만, 그리고,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와 함께 교황은 소셜미디어에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자고 촉구했습니다. 내면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과시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와 함께 교황은 소셜미디어에 과도한 경험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교황에게 제일 예식은 기도와 겸손의 의미입니다.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죄를 머리 위에 얻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나 자신의 내면을 찾고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, 올해의 사순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교황의 바람입니다. CPBC 맹현균입니다.